안녕하세요 고개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빛딱시성 콩관부장입니다. 오늘은 마법인형 제작 고인 상자 100개를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상자 100개를 모아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에 슬롯에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으는데 3개월 조금 넘게 걸린듯 합니다. 변신제작 코인의 결과가 좋지가 않았었죠.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결과를 보시고 구매를 할지 말지를 선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지금 부캐릭터를 몽환의 섬을 돌려주다 보니까 아데나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잊지 않으면 모두 다 구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데나는 소중하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제 빠르게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반 틀릴 게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150개, 250개 이것만 딱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저는 아데나가 남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한번 구매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저희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